다 같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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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이 랄랄랄랄랄랄랄랄 오 시작부터 이거요 아 시기 좋아요 불타오르네 불타오르네 제주의 불타는 맛 첫 번째 맛집은요 화끈한 비주얼로 매운맛 밀당 제대로 하는 곳입니다 제주의 불타는 맛 와 오늘은 익사이팅하게 브라이어트하게 다 먹어버리겠습니다 매운맛 주인공 갑오징어 불고기부터 모실게요 갑오징어 불고기 이 식감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도통한 거 와 오징어류의 갑오구더 갑 갑오징어 그 그럼 이 다리 매콤하고 달콤하고 불맛도 적당히 나는 게 굉장히 맛있어요 정말 이 갑오징어만이 갖고 있는 꼬들꼬들한 식감 꼬들꼬들꼬들 꼬들꼬들꼬들 여러분 매운맛이라는 게 맛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? 우리 박사님께 한번 여쭤볼까요? 박사님! 좌박사입니다 아 이게 누군가요? 구강천막을 자극할 때 느끼는 하픈 맛, 통증 아 따가워 전 부경보시인 줄 알았나 식욕을 촉진시키고 소화를 돕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매운맛의 촉도를 스코빌이라고 하는데요 청양고추의 스코비를 4천에서 1만 2천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 저 아직 할인 많아요 아 잠깐만요 가지마요 아 네 다음에 뵙죠 네 다음에 뵈요 갑오징어 불고기에 오동통한 우동사리를 넣어주면 볶음우동처럼 매콤하고 감칠맛 나는 별미가 완성되는데요 이야 양념을 또 다 빨아들었죠 이제 땡글땡글한 게 또 전 매운 게 아닙니다 매워서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좀 비염이 있어가지고요 아 앞에 이렇게 전이 있네요 전 와우 불란집은 소화전 불란집은 오징어 파전을 찾아주세요 파전이 아니라 무슨 피자 같지 않아요? 이야 아우 아우 기가 타네 전집이네 전집 막걸리 먹으러 가야겠네 매운 갑오징어 니가 맛의 갑이다 매운맛을 사랑하는 이들 다 모여라 요즘 매운맛 성지로 떠오르는 이곳 제주의 불타는 맛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코로 향이 지금 팍팍 쏘아지고 있는데요 이 향의 정체가 도대체 뭔가요? 청양고추를 기본적으로 양념에 갈아서 먼저 한번 놓고요 아 청양고추?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볶을 때 아 네 베트남 고추 아 베트남? 아아 그걸 2차로 들어가고 3차로 마지막에 수입해온 인도산 고추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매울 거예요 인도산? 어 여기가 지금 단계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네 5단계 소위에 없애야 한 달에 한 3번 드실까 말까 합니다 대부분 겁나서 3단계 아니 4단계 정도만 먹고 가거든요 아 먹방 대표답게 또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화이팅! 매운맛 맛있게 입은 찜 들어간 재료도 보통이 아닙니다 이 메뉴의 이름은 전복 낙지 매운 소갈비찜 5단계 매운게 5개 concept 交 3회 5단계 매운맛은 어떤 맛일까요? 하나도 안 매운데? 달콤한데요? 이 종류ame 말미암 여름 런비는 정말 잘 떨어졌어 South 왔다 왔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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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젓가락으로 먹으려고 그만 먹으려고 이러는게 아니고 나 하나도 안 매워요 매워서 이러는 게 아니고 이거 성대무사 있죠? 성대무사 그 체미식 너 남중돈 살지? 내가 마 너희 서장하고 그 사우나도 갔다 오고 밥도 먹고 마 맛있네요 하나도 안 매워 아 뜨거워 한번 싸워먹어볼게요 전복하고 고기하고 낙지까지 성대무사 네 네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진 지금 정신이 바짝 들어온 아 이게 매운맛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날아간다는 그런 느낌인가? 여러분의 근심 걱정 매운맛이 책임집니다 세 번째 매운맛 주인공은 바로바로 돈까스 제주의 불타는 맛 세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불타는 맛인데 돈까스 튀김 음식이 매워봐야 얼마나 매울라나 상당히 큽니다 와 보세요 제 얼굴을 상당히 큰 거 아시죠 이야 칼이 이렇게 쓱 들어가는 이 느낌 와 굉장히 도톰하네 제주산 흑돼지 수제 돈까스 매운 돈까스를 내가 먹어본 기억이 있나? 처음이네요 매운 돈까스는 첫 경험입니다 아주 훌륭해 돈까스 아주 아주 훌륭해 이건 만원짜리의 돈까스 퀄리티가 아니야 굉장히 담백하고 튀김옷도 얇아 튀김옷이 탁 달라붙어 있어 근데 되게 두툼해 보이네요 양념치킨 양념치킨 쪽에 양념과 약간 비슷한 근데 지금 뒤에서 지금 매운맛이 살짝 올라옵니다 아 아까 지금 살짝 들으니까 청양고추랑 그 매운 양념을 이렇게 살짝 섞었다는데 그렇게 굉장히 매운맛은 아닙니다 알싸 합니다 할 정도 음 아 맵네 아닌 것 같은데 뒤에 오는데 뒤에 음 매운 왕 돈까스와 상반된 매력으로 심쿵시킨 이 녀석은요 열 이 타르타르 소스를 보통 이렇게 찍어먹게 이렇게 주시는데 쫘악 뿌려놓으셨어 파도 쫘악 부서지는 거 같지 않아요? 이게 서핑보드를 이렇게 탁 하는 거 같지 않아요? 와우 야 이거 좀 기대됩니다 생선가스 서핑 아유 레디 와우 와 이것도 엄청 크네 이야 생선 네 보들보들보들보들보들 안에 굉장히 부드럽고 기름도 막 그냥 쏙쏙 쏟아져 오 이 돈까스랑 생선가스가 딱 나오자마자 사장님께 부탁드린 게 있어요 빵을 좀 준비해달라고 했어요 햄버거처럼 만들어 먹고 싶어가지고 모닝빵을 또 준비해달라고 돈까스를 햄버거 패티로 그렇지 가운데 또 딱 잘라가지고 딱 넣어가지고 단생 단생 맛있어 맛있어 온 가족이 즐기는 매운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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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gi oli 통 those 너